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분이 과정을 듣고 난 뒤 취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취업한지 두 달 정도 후에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sq 인젝션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장애가 발생했던 사례를 이렇게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제 경험도 좀 보태 가지고 또 다른 이제 이런 장애 요소들 여러분들과 주기할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전문 용어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웹패킹을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좀 들어보시고 나중에 한번 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웹패킹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sq 인젝션이죠 근데 사실 sq 인젝션 이라고 하면 이 공격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파라미터 값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로 넘어가는 이제 모든 파라미터 값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sq 인젝션을 공격을 할 때도 항상 이제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모든 파라미터 값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 형태들을 이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 입력하는 과정들이 이제 뒷단에서는 어떤 오류들이 발생할지가 그런 단지 추측만 되는 것이고 서버 어떻게 반응을 할지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요거는 이제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격을 하기 전에도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들이 점점 경험치가 쌓이면서도 이제 장애 요소들을 조금 더 더 줄여 나가는 방법들 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sq 인젝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장애 요소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바로 이제 우편번호입니다 우편번호도 하나 이제 입력과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공부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정한 이제 검색하는 부분들 그게 바로 이제 우편번호들이 검색하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게시물 같은 데에서도 검색 부분에 좀 많이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상품 검색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여러 검색하는 부분들에서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편번호 같은 경우는 애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db 파일들을 직접적으로 이 회사에서 가져와서 이제 우리가 사용자들이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검색을 해서 이제 하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sq 인젝션 들을 만약 여러분들 공격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 서버 안에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 고객사 안에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 쪽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사이트 같은 경우엔 어떤 특정한 이제 가이드들이 좀 있어요 어떤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어떤 뭐 데이터 조회를 할 때는 뭐 이런 것을 가져와서 뭐 api 서버는 api 서버 아니면은 외부에서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해 주는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다 라고 하는 것들이 어른들에게 가이드들이 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공기관 같은 경우를 포함을 해서 여러 회사에서는 이제 외부에 있는 우리가 이제 우편번호 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여기를 이제 제공을 해 주는 곳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말은 뭐냐면은 이게 서버가 이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입력했던 것들은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가서 예를 조회를 하게 되는 거고 예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다른 외부 서버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서버 입장에서도 앞에 저희가 이제 IPS가 있겠죠 여기서도 IPS가 있을 거고 디도스가 있을 거고 여러가지 이제 웹보안 솔루션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이제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렇게 차단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단이 당하면 당연히 이제 고객사 쪽에서 요청하는 많은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이 IP가 이제 차단을 당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검색이 안되면서 장애가 발생했던 예 그런 사례라고 보시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정보들을 가져오는 사례들이 많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마이데이터 금융과 금융권 같은 것도 뭐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특정한 api 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가지고 있죠 뭐 한 애로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제 뭐 채찌 pt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다 하더라도 오픈 ai 라고 하는 api 를 활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보여주는 화면 이외에 뒤쪽에서는 오픈 ai 쪽으로 이제 요청하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커리 문들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거죠 눈으로 그래서 항상 이제 점검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 음 습관적으로 어 프록시를 항상 켜놓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웹패킹 할 때 프록시 써 같은 거는 이제 버프 스위터죠 그래서 버프 스위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 웹패킹 할 때 거의 대부분 많이 이야기 하는 것들이 이제 강사님들이 프록시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모이패킹 하는 동안에 내내 만약 여러분들이 여덟 시간을 만약 업무를 한다면은 여덟 시간 동안 이제 켜져 있어야 한다 라고 할 정도로 저도 그렇고요 항상 강조를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프록시라는 거죠 프록시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거 하고 서버하고 전달되는 값들을 중간에 다 인터세트를 하는 요거 기능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패킷들을 중간에다가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신들이 입력했던 것들이 입력했던 것들이 어느 서버에 전달을 하는가를 항상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이킹 할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이 뭐 기술적인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전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케어 들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성격들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꼼꼼해져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입력 값들을 입력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서버 쪽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게 앞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기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까지 좀 개발을 했던 것을 가지고 아 얘가 어떻게 입력이 되고 있는 거구나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추측을 해 나가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분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체 url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고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이제 전달이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때 분석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것들은 이제 프록시로 한번씩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격을 할 때 저는 항상 그래요 그 모이킹 같은 거나 이제 공부를 하고 옆에서 이제 지켜볼 때는 너무나 이제 빨리 막 입력하려고 하지 마라 왜그러면 이게 익숙해져다 보면은 내가 sq인젝션이나 이런 여러가지 공격기법들은 좀 하다보면은 키보드도 빨라지고 마우스도 빨라지고 막 그냥 내가 입력과 점검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큰일 나는 발생이 나겠죠 장애를 발생을 시키더라도 학생 때 발생 시키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회사 업무를 하면서도 장애를 자꾸 발생을 시키면은 문제가 좀 발생을 할게 좀 문제가 있겠죠 지금 요거 올리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애가 타는 시간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4시간 정도 굉장히 긴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시멀서나 그런 것들도 당연히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이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항상 이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그 발생하는 장애 요소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은 sq인젝션 쪽에서도 이제 특정한 것들이 뭐냐면은 타임베이스 sq인젝션 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타임베이스 sq인젝션 요거는 이제 우리가 슬립 이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을 해서 이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연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점검하는 것들이 우리가 타임베이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블라인드 개념의 블라인드 타임베이스 sq인젝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슬립 이라고 하는 문자들이 이제 들어가요 이거를 집어 넣어서 이제 뭐 1초 2초 이렇게 지연 여부들을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한테 동시에 발생하는 것들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세션 베이스 기반으로 이제 발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발생하냐 그냥 수동으로 점검할 때는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자동 스캔 도구 여러분들이 모이킹 할 때 자동 스캔 도구 여부들을 점검을 자동 도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모든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 전수 진단 개념으로 하게 돼요 모든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 공격 패턴들을 막 집어 넣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이 자동 스캔 도구 같은 경우는 이 슬립 이라고 하는 요 패턴들이 거의 다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파라미터 값들을 동시적으로 세션들을 연결을 하면서 db에 우리가 요청을 하려다 보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런 슬립 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션별로 다 이제 슬립들이 이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장애들이 좀 발생하게 돼요 이게 동시 접속하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동을 할 때는 판단하지 못했던 요런 장애들이 요때는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컨설턴트가 수동을 할 때는 취약점들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애가 발생을 하면서 그것들을 찾아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수동을 할 때부터 좀 꼼꼼하게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운이 좀 따라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 케이스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처리 미흡과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단을 할 때 이제 장애 요소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인증처리 같은 경우에 다른 사용자의 어떤 부분은 권한들을 내가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게 이제 다른 사용자의 권한들을 점검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다른 사용자의 게시물들을 뭔가 이제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정을 한다거나 요것도 항목에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취약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예 특히 이제 실무에서 인증처리 미흡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자들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아니고 진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작성한 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삭제나 수정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요거는 정말로 주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서비스마다 만약 이게 삭제가 되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컨설턴트들이 서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증처리 미흡 여부들을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 이런 케이스들인데 요건 꼭 신입 때만 이런 위에 두 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꼭 신입 때만 발생하는 것들은 아니고 언젠가는 발생하는 취약, 언젠가는 발생하는 장애? 저는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디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지는 판단하기 힘드니까 이게 언젠가는 한번 자기가 경험을 해보면 조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이해킹 할 때 장애 요소들을 모두 다 피할 수는 없어요 모두 다 피할 수는 없고 더 조심할 필요 밖에 있다 더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할 진행을 할 때 웹셀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게 됩니다 많이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공격이요 보통 이제 웹해킹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취약점들이 있는 서비스다 하다 보니까 이제 한두 번 딱 시도를 하면 다 모든 것들이 취약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모이킹을 하다 보면 실무에서 하다 보면 이게 말 그대로 수천번 아니면 수백 번을 시도하다가 거기에서 홀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 웹셀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파일 업로드 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백도어적인 것들을 하나 올리기 위해서 여러 번들을 시도해요 많은 것들을 이제 시도하다 보면 여러 웹셀들을 올리게 됩니다 이 서비스에다가 이제 서버에다가 올리게 되는 거죠 서버에다 올리게 되는 건데 이렇게 올렸던 것들을 당장 취약점이 발견을 못 했어 우선은 당분간 못 했지만 여기 안에는 많은 웹셀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후에 이게 나중에 이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고객 쪽에서도 뭔가 이상한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후에라도 프로젝트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도 뭔가 침해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 침해사고에서 사용했던 그런 웹셀들 어떤 백도어들이 한번 추적을 하다 보면 이때 모이애킹에 올렸던 것들을 이제 악용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이애커 인력들에 대한 책임 여부들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겠죠 굉장히 운이 나쁜 케이스로 갈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웹셀이란 것을 올릴 때 처음부터 웹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충분히 테스트 파일을 가지고 아 이게 이 서버가 실제 웹셀이라고 하는 유형들이 올라갔을 때 동작이 되는구나 경로들이 확실하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단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애킹 할 때 어떤 기술들을 점검을 할 때 자기만의 어떤 이렇게 프로세스라고 하는가 어떤 단계가 좀 많이 필요로 해요 근데 그 단계 단계마다 내 경험을 보태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구나 아니면 어떤 장애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쌓다 보면 자기들만의 어떤 수행 방법론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애들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냥 공격이라고 하는 패턴들만 가지고 화면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상 이제 프록시 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공격들을 할 때 항상 이제 로그 파일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 서버에는 이게 내가 공격했던 것들이 이게 로그가 반영이 되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이트에는 어떤 영향들을 주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좀 이렇게 꼼꼼하게 좀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한테 이렇게 공유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제 경험을 좀 보태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